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오~~ 너무 바쁜가 봐 주차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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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시면 좋은데 내일 비가 온다고 합니다. 내일은 비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구간구간 나눠서 여기는 또 이제 뚫어야지 주말에 땡큐 하천에서 숙박하면 밤낚시, 평일 얼음낚시 공짜요? 아 파크콜프 공짜 축제 기가 주점부리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헬센터도 주말에만 운영하는 게 따로 있고 평일에 운영하는 게 따로 있으니까 3,000원 1인 3마리 더 잡으신 건 옆사람한테 나눠주기 축산물 구이터는 화천에서 나오는 축산물을 구워주는 거고 여기는 1,000원 구이터, 한 마리당 2,000원 대단한 야채 디지털 아틀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와 짜증나17 대단한 야채 거봉사 도시마 주말 야채 추울 땐 여기서 불쌌면 좋아 바이바이 너무 맛있어 먹을 뻔 많아 입술 입구에 이런거 막 갖고 들어가서 먹으라고 쟤가! 억울한 조합 계란! 도김비 쟤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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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 네일날 쟤가! 도김비 쟤가! 지하나! 오늘의 손님들이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골고루가 6점 골고루가 1점 골고루는 2점 골고루는 3점 골고루는 3점 골고루도 3점 골고루는 3점 딸기는 다 나갔어요? 네 학생! 하나도 안 나갔어요 단독님꺼 반가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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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인방 3마리고요. 더 잡을 수도 있으시면 잡으셔도 됩니다. 왜냐하면 옆에 못 잡는 분을 닫아주시면 되니까요. 자 뒤에 계신 분들은 보니까 오늘 우리 어린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? 학생들 많이 있으니까 잘 잡아오라고 박수와 환호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 출발! 오 용감해 용감해. 오 원래 차가워. 오 뭐야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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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자 지금 제가 봤는데요. 어신이 한 분 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럼 옆에 가시면 돼요. 아 나이스. 아 나이스. 자 여러분 절대로 욕심도 잊지 마시고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이 바로 나오실 거예요. 자. 자. 아 나이스. 아 나이스. 아 나이스. 아 나이스. 아 나이스. 잠깐만요. 우리 친구들. 빨리 올라와. 우리 자녀 친구들은. 자 이거 보세요. 이거 이거. 잘 해. 이게 내 줄게. 잘 안 Betty. 잘 안 나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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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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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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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빨리 빨리, 빨리 빨리. 고맙습니다. 그럼 대단히 안 재미있으시면 나오시는 분들 별명을 모르는데 네. 양자 퇴근을 헹궤도 그가 다 쇠쇠쇠쇠쇠쇠쇠쇠 자 여러분 구경만 해도 재밌지만 불에 마시면 뒤로 한 번에선 세븐진 하시면 되 아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? 아 그렇지 잡았네 잡았어 그렇지 너는 항상 잡아 나온다 어 배에 하나씩 가라 들어와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스팟 정도 되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네 아우 수고해 야 아빠 이거 진짜 멋지다 이게 아빠의 문제야 가족들 먹어야겠네 야 야 야무시네 인생 살 줄 아네 자 여러분 구경만 할수록 재밌잖아요 어 이거 앞에 아 아무것도 안 돼 아니 아니요 알 되가지고 또 이거 어이구 제가 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